나무 망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무 목자로서 목매라고 하고 떡을 만들 때는 떡매라고도 하죠 그런 모양은 다 같죠 쉬운 말로는 나무 망치 얘는 박달나무 얘는 참나무 얘는 향나무 한옥은 부재가 엄청 크기 때문에 매가 무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조립을 할 때 쉽게 조립을 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매를 만들 때는 단단한 나무라 합니다 단단한 나무라 해야 나무 자체가 무겁거든요 단단할수록 비중이 높죠 물의 비중이 1일 때 이거는 흙단입니다 비중이 1.1 그래서 물속에 놓으면 가라앉는다고 하는 흙단이구요 얘는 박달나무는 비중이 0.9 가라앉지는 않겠죠 근데 좀 낮게 좀 내려갈 것이고 참나무는 비중이 0.7 무거운 편이죠 향나무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나무는 뿌리 쪽이 무겁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죠 그거를 제가 대나무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잘라서 보여드리겠구나 위쪽하고 두께가 다릅니다 밑에 쪽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죠 한번 잘라서 보여드리겠네 대나무의 밑에 부분 대나무의 위에 부분인데 두께가 다르죠 두껍습니다 밑에 쪽이 무거운 거죠 근본적으로 생명체의 기본적인 성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수들이 나무 대나무로 먹칼을 만드는데 먹칼을 만들 때도 뿌리 쪽에 가까운 대나무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게 두껍기 때문에 대나무 칼을 만들기가 쉽죠 그 오동나무는 비중이 0.3 정도 돼서 상당히 가벼운 나무입니다 근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오동나무를 한번 베게 되면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옆에서 가지가 또 올라오죠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체크하지는 못했는데 선배들의 말에 빌려 보면은 그 가지는 세월이 지나면 또 굵어집니다 나무가 그 나무는 첫 번째 원래 있던 나무보다 무겁다고 합니다 한번 자르고 난 이후에 새로 형성된 나무는 무겁다 신기한 현상입니다 자기 자손이 번식할 때는 단단한 성질을 갖고 번식을 한다는 거죠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매를 만들 때도 뿌리 쪽이 밑으로 가게끔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나무를 준비를 한 김에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에 한번 넣어 볼게요 이 흙단이 진짜 가라앉는지 박달나무는 어느 정도 가라앉는지 흙단 가라앉을 것인가 오 가라앉네 박달나무 박달나무 야 안 가라앉네 한 10분 정도가 남았네요 다 안 가라앉고 참나무 박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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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조금 남았네요 얘는 향나무 박달나무 박달나무 아 역시 많이 뜨네 3분의 1 정도가 뜨네요 역시 비중이 낮은 것이 많이 뜨네요 이렇게 1분의2 부피를 좀 줄였구요. 결과적으로 알맹이만 알맹이만 사용하는 꼴이 됐네요. 여기가 밑인데 이게 밑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크랙이 많이 가서 크랙이 가 있어서 안 좋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위에 부분을 밑으로 가게끔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발에 뻥 뚫으면 되는데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절반씩 뚫는 게 실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수직으로 뚫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만큼 뚫고 이만큼 뚫고 이렇게 딱 보고 수직으로 내려가게끔 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서 수직으로 내게끔 조정을 해서 절반만 절반만 내려가게 많이 기울어진 것 같은데 수직으로 안 내려가는 것 같은데 못 파고 들어가 제가 날이 무뎌다는 얘기인데 돌려서 한 방에 딱 뚫을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해보면 잘 안됩니다. 수직을 확인하고 구멍은 났는데 서로 안 맞았어요. 한 방에 안 뚫으면 여러 가지로 피곤해지는구나. 밑에 쪽이 좀 부피가 많게 하겠습니다. 밑에 쪽이 무거워야지 내리치기가 안정감이 있죠. 위를 약간 잘랐습니다. 자루를 만들어 봅시다. 자루를 만들어 봅시다. 끼워 볼게요. 엄청 빡빡해서 깎아내야 되겠어요. 자루가 물풀에 나면 돼요. 좀 더 마를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빡빡하게 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끝부분은 약간 큽니다. 이 구멍보다 약간 크기 때문에 저절로 세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매를 만들 때는 옹이가 많은 것이 좋습니다. 옹이가 많으면요. 잘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는 걸 잘라내고 매를 만들면은 그 이유는 우리가 장작을 펼 때 보면 옹이가 있는 부분이 잘 안 갈라지죠. 결이 막 꼬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터져요. 근데 옹이가 없는 나무는 잘 갈라집니다. 이렇게 빡빡하게 안 들어가면 나중에 자루가 마르면서 헐렁해져요. 자루도 최대한 마른 나무로 해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빡빡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계절마다 다르긴 하지만 늦가을이나 겨울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잘 말라 있겠죠. 이 재료 자체를 잘 마른 자루를 선택해야 되고요. 젖은 자루를 할 경우에는 많이 줄겠죠.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큼 줄지 마른 잘 말린 자루를 가지고 해야 되고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자루가 망가지는데 더 들어가진 않고 자 이 상태로 쓰겠습니다. 나중에 수축이 되면 자루가 수축이 되면 좀 더 들어가겠죠. 여기가 어차피 굵기 때문에 그냥 쓰겠습니다. 망치를 목매를 이렇게 내리치게 되면 몸의 구조상 이 앞쪽이 많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를 여기를 약간 더 크게 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리치게 되면 이 자루 자체가 정확히 수직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이 모양처럼 약간 이렇게 되는게 좋습니다. 모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되는게 유리합니다. 약간 휘었죠. 이렇게 앞쪽을 좀 더 라운드를 크게 줬죠. 뒤에는 거의 일자로 내려가고 위에는 그리고 이 뒤쪽은 그냥 일자로 평평하게 그리고 거칠게 놔뒀습니다. 사람들이 저만 쓰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거칠고 각이 있어야만이 때리는 부분이 아니구라 라고 인식을 하겠죠. 해서 때리는 부분만 때리는 부분만 이렇게 라운드를 지게 했습니다. 이 자루는 물풀의 나무고요. 얘는 박달나무 나무망치를 만드는데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배 목소들의 여러가지 경험치에 의해서 저도 전달을 받은 거고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쁘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그 한 정도 한 것 또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